오늘 날씨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맑은 하늘에 햇살이 비추면서 따스한 봄기운이 가득한데요. 서울의 경우 어제보다 6도나 더 높은 22도를 가리키겠습니다. 미세먼지 예보도 보통으로 나와 있으니까요. 잠깐의 산책이라도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. 다만 밤에 나가시는 분들은 겉옷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요즘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.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